안녕하세요 시인 고 말순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싶을 때가 있지요 또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가장 외로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 드리고 싶은 바로 이 책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신강철 작가는 시인으로 출발해 인문학 저술 활동을 하며 한국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40여건의 저술이 있고 한국인이 가진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문화정신을 탐구하고 한국인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생의 전체를 온몸으로 일어서는 일에 몰입하듯 사람도 홀로 일어서는 일 즉 인간 독립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꼬마 철학자 긍정이와 웃음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이와 웃음이가 시인, 여행자, 철학자,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나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을 만나 깨닫는 이야기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인생에 긍정과 웃음을 들어놓을 수 있도록 등장인물, 이름도 긍정이와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같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속이 확 트이게 하는 사이다같은 삶으로 안내합니다 이야기는 짧고 간결하지만 울림은 큽니다 깨달음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 좋고 가방에 넣고 여행을 떠나면 행복하게 하는 동화로 만든 철학책입니다 마음에게 긍정과 웃음을 선물하는 행복해지게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은 2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근은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2근은 인연은 사람을 선물 받는 거야입니다 2근 모두 선물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책,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공부 여행을 읽으면 인생이 선물 같아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정이 뭔지 떠오릅니다 사람의 표정 중 가장 아름다운 표정은 무엇일까요? 웃음일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 자세가 긍정이고 천국의 표정이 웃음입니다 이야기는 총 365뿌래서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에 4년마다 하루가 되어진 것을 따랐습니다 매일 한 개씩 의미를 새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긍정과 웃음으로 만드는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책입니다 읽으면 흐뭇해지는 행복 전도사 같은 책입니다 신강철 작가의 마지막 말에 마음이 살짝 움직입니다 긍정이와 웃음이 손을 잡고 다니면 행복도 다가와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실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